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천만시대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항상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반려견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대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과 기생충 방제입니다. 반려견의 예방접종은 보통 생후 40일에서 45일 정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데요. 필수 예방접종은 5가지로서 기본 질병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과 코로나 장염, 전염성 기관지염, 신종플로,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시기나 간격, 추가접종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전에 미리 목욕을 시켜주며, 접종 후에는 최소 3일 정도 목욕과 산책을 금지하고 안정을 취하는 등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충제는 생후 8주령부터 먹이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내부 기생충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구충제를 먹이고, 피부를 수시로 살펴보아 외부 기생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기록부를 만들어서 예방접종과 구충제 먹는 날 등을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당일부터 3일까지는 백신에 대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구토나 설사, 얼굴이 붓는 것처럼 과민반응이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동물병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려견을 기를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기본 관리는 목욕과 눈세척, 털손질, 유치가리 등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린 강아지 때 3개월 동안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욕, 양치질 등 기본 관리는 최초 분양에서 3개월 동안 숙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욕은 전용 샴푸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약용 샴푸를 사용하여 피부병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귀를 세척할 때에는 전용 귀 세척제로 닦아주어 외이염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눈세척과 눈물 자국 제거는 하루에 1회 이상 하는 것이 좋은데요. 눈세척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눈을 세척하면 안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털 손질은 하루에 1, 2회 정도 슬리커 브러쉬나 일자빗으로 잘 빗어주어 털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고 털이 너무 길지 않도록 다듬어주거나 깎아주어야 합니다. 발톱 관리는 목욕 후가 가장 좋습니다. 발톱의 길이는 발톱에 분포한 혈관보다 2에서 3mm 정도 길게 잘라주어 반려견이 걸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흰색 발톱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두운 색을 띠는 발톱의 경우 혈관의 길이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에 발톱을 자르기보다는 끝부분만 조금씩 자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개월형 이전의 애완견은 전용 껌과 양치질을 병행하며 4개월형 이후는 치약과 칫솔로 해줘야 치석을 예방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반려견도 사람과 같이 이갈이를 하는데요. 유치가리는 생후 4개월에서 8개월형 사이에 시작됩니다. 생후 10개월이 지났는 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구치 주변으로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유치석은 악취와 잇몸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도 예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체크를 받으시고 스케일링을 해주셔야 되세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 전에 항문낭이라는 곳을 짜주어야 하는데요. 항문 바로 아랫부분보다 약간 밑쪽을 5시와 7시 방향에서 깊숙이 들어 올리듯이 손으로 짜주면 됩니다. 항문낭 짜주기에는 숙달이 필요하므로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방법을 익힌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사료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식품만 먹이는 것이 좋은데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우유나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은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어물이나 콩류, 닭뼈, 생선뼈와 중독 가능성이 있는 양파와 마늘, 초콜릿은 먹이지 말아야 하고 포도, 건포도, 포도주스는 급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간식은 되도록 기본 훈련을 실시할 때 잘했을 경우에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반려견의 비만 등 영양관리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동촌진흥청에서는 애견 사료 열량 계산기라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애견 사료 열량 계산기 모바일 앱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애견 사료 열량 계산기 앱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앱을 다운받습니다. 둘째, 앱 실행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반려견의 이름과 품종, 성장 단계, 체중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셋째, 구입한 사료의 포장지에 표기된 수분 함량, 조단백질 등의 영양 성분 함량을 입력합니다. 만약 수분 함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값으로 10%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주어야 할 사료의 양이 종이컵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 하단에 비만도 측정과 다이어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만도 테스트에서 반려견의 상태를 5단계로 나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반려견은 일정한 장소에서 배변하도록 길들일 수 있는데요. 원하는 배변 장소를 정해 용변용 패드를 깔아놓고 배변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지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용변 볼 때를 위해 오줌 냄새가 묻어있는 패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훈련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며칠간 실시해야 하는데요. 만일 원치 않는 곳에 배변을 하면 행위 도중에 나무라는 것이 좋고 깨끗하게 치운 다음 중화제를 사용하여 냄새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대수변 훈련에 있어서는 강아지 입양 첫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날 정해진 장소에서 대수변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공할 때까지 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가족처럼 늘 함께하는 반려견 반려견을 기를 때 질병예방, 비만관리 등 건강관리도 잘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이 들고 사랑할 때 반려견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